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 돌아갑니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인간은 영하 11도에서 남자 약간 이 날씨에 1시간 정도 밖에서 방치시키고 싶은데 어 여보세요 어 네 그 혹시 앙통 맞으세요? 네네 아 뭐 지금 오실 건가요? 어 얼마죠? 저 한 번에 15만원이요 어 뭐 안 갈래요 그럼 얼마 원하세요? 세 번에 10이요 세 번에 10이요? 네 두 번에 10 안될까요? 아니요 안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에 10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주소 문자로 세 번 하려면 아침까지 있어도 돼요 아침까지 있는 건 좀 그렇고 네시나 다섯시는 혹시 안될까요? 그 아 애인처럼 좀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소 그럼 문자로 드릴게요 예 아 아 시발 무슨 이 새끼 얼려 죽이자 스크류바 만들어줄게 영하 영하 10도 강풍 부는 날씨에 스크류바 만들어줄게 인간은 영하 11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시작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도착했거든요 아 호출하시면 되거든요 예? 호출하시면 돼요 아 예 어디쯤이세요 지금? 아 여기 앞인데요 앞이라고요 네 네네 잠시만요 아 근데 저 샤워 좀 해도 될까요? 예? 여보세요 네 제가 지금 화장실이라서요 샤워 좀 해도 될까요? 샤워 샤워요? 네네 지금 샤워 중이라서 예 어떻게 들어가죠? 5분만 기다리세요 예 네 이걸로 5분하고 또 어떤거 콤보 넣어 급통? 급통 오케이 급통 지란말야 그렇게 5분 후 이제 그 분 올래나? 잠깐만 여보세요 아 네 어디세요 여기 앞인데요 어 어디 계세요? 어 여기 그리고 쓰레기 브랜드 그쪽에 있어요 아 그러면 저 샤워 끝났으니까 바로 내려갈게요 네 어 기다리고 있네 한번 갔다 갔다 올까? 과연 진짜 기다리고 있는지 남장으로 가보기로 하였다 진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 여보세요 영진이 형 뭐한데? 아 상하 씨 야 아 씨 그 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니까 비방이야 아 몰라 됐어 간단히 살펴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또 다가오는데 여기 주민이 돼요 네? 여기 주민이 돼요? 네? 여기 주민이 돼요? 아니요 아 갑자기 쫓아오시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 며칠 정도 안 오십니까 아 너무 아픈 아 놀랍게 어? 어? 어 어 저예요 네? 어 안녕하세요 네? 아 아파요 어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아 야 이 컨텐츠 단점 나도 추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어 어 눈치챈 거 같은데 도망갔는데 그 10분 기다리는 하나 보지 실험맨 2호는 10분 생존 어 여보세요 아 예 안 나오시나요? 아 지금 화장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도착하신 거예요? 아까요 어 그러면 5분만 혹시 기다려줄 수 있어요? 네네 어 네 죄송해요 바로 이거 눈만 나면 되니까 네 네 자 왔나요 네 어 도착했어요? 아 저 아까부터 여기 서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데요? 어디 계시는데요? 저 음식물 쓰레기 쪽이요 음식물 쓰레기 어디요? 안 보이는데 손 안 어 안 보여요 아 저분인가? 지금 거기 주차 라인 주차 라인 쪽에 들어가셨죠? 예예 아 네네 어 맞는 거 같아요 어디 계세요? 아 거기서 기다리시면 저 바로 내려갈게요 5분 뒤에 아직도 5분이에요? 네네 화장 때문에 아 화장 안 해도 돼요 아 쪽팔려서 그래요 5분만요? 네 네 어 저기있다 이거 나무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어 여기있다 네 어 네네 저 내려왔어요 어디요? 1층이요 안 보이시는데 응? 어디있지? 거기 가로등 보이세요? 어 음식물 쓰레기통 쪽에? 초록색 쓰레기통? 예예 어 거기로 가보세요 거기로 제가 갈게요 안 보여가지고 네 하나데로 와주세요 어디요? 하나데요 음식물 쓰레기통 있는데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네 저분 맞으시죠? 왔다갔다 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? 아 여기요 아 네네 손 방금 흔들던거 봐 근데 추운데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계실래요? 아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아 왜요? 어? 그렇다 어 이분 포기하셨네 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 돌아갑니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몇분 버티셨지? 이분이 26분에 오셨거든? 18분 버텼습니다 인간은 영하 11도에서 18분을 버틸 수 있다 어 그냥 끝났네?